자 오늘 3월 5일 화요일인데요. 엔캠의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3%가량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고가 대비 이제는 마이너스 30%가량 폭락한 모습이죠. 자 이번 조정 흐름이 생각보다 깊게 눌린 만큼 엔캠 보유자 여러분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건지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지 지금의 폭락 흐름은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건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지금 엔캠이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조정 흐름이 진정될 수 있는 구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는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나올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엔캠의 경우에는 지금 BW 물량과 CB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제가 BW와 CB 물량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뒀어요. 9우선주와 10우선주, 147만주와 65만주, 200만주 가량의 BW 물량이 남아있고 지난달 강한 낙폭 흐름을 이끌었던 물량들은 어떤 물량이었어요? 9우선주 35만주와 15우선주 30만주, 지난 최고가 대비해서 1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던 물량들의 차익실현 매물대가 나오면서 여태까지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물량은 BW 91만주 가량이 남아있고 이 물량은 대략 4천억 가량이죠? 자 엔캠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엔캠의 현재 시가총액은 4조원 가량인데 이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지금 8천억 가량이에요. 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8천억 가량인데 12와 BW 물량이 4천억 가량 나오면서 이번 조정 흐름이 발생했다. 즉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 앞으로 나올 12와 BW 물량 또한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환사체 물량과 BW 물량들로 인해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엔캠의 경우에는 2차전지 섹터가 완전히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섹터가 강한 섹터 순환매가 돌기 전까진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 흐름이 꺾여버리면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엔캠의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건 MSCI 지수 편입 여부와 2차전지 섹터의 섹터 순환매밖에 없어요. 전액을 다루고 있는 엔캠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가 섹터 순환매가 돌면서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야지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건데 앞으로 박스권 내에서 단계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온 자리에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횡보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종목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상승 흐름이 급격했으면 단계적인 조정 흐름 이후에 횡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엔캠의 흐름은 제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자 에코프로의 흐름 한번 보시면 이 종목 또한 2차전지 섹터의 대장 종목인데 전고체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죠. 이 종목 또한 전형적인 상승 국면자리 엔캠처럼 절점 대비 700% 이상 올라왔다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어요?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갇히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의 섹터 수납매가 돌며 박스권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엔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이러한 흐름을 대비해 두셔야 추가적인 돌파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의 경우엔 앞으로 22만원부터 30만원 부근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당 구간에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권 하단 구간 박스권 하단 구간의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지난 고점에 물린 평당가를 확실하게 낮춰 놓으셔야 되고 앞으로 다시 한번 시세 분출 흐름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매집 물량은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복 흐름이 나오면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의 매집만 견고하게 끈을 두시면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횡보하는 흐름 이후에 박스권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앞으로 엔캠의 경우에는 전액에 대한 기대감만 다시 살아나고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엔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엔캠의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집만 견고하게 끝내 두신다면 엔캠의 매도가는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전액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끝나는지 엔캠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2차 전지의 신기술인 전액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를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캠의 고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전액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엔캠의 매도가를 잡을 땐 엔캠의 최고점을 예측할 땐 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끝나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엑시트하는지 이 여부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 엔캠의 경우엔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의 상승 추세가 나올 때도 어디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어요? 단계적으로 눌리더라도 11선의 지지 구간에서 분명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하셔야지 엔캠의 정확한 가격 전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 앞으로 박스권 구간 내에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의 낙폭 과대 위치에선 저감의 수세가 들어오며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선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이 저항 구간과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할 경우엔 앞으로 다음 라운드 피규어 자리의 저항 구간까지 이 기술적 흐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본드 15년 동안 돌렸던 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엔캠의 매도가를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2월 21일 신고가 자리 35만 8천 5백원 바로 아래 자리인 35만원 이상에서 이격률이 저점 대비 크게 벌어졌으니까 세력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전략 매도 이후에 재진이 타점을 대기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엔캠으로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가격 전략이 없으신 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0-9671 위펀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박스권 구간 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복 흐름이 이어지면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리고 이번에 엔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 끝나면 이 전액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확보되며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선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당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펀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엔캠으로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엔캠의 경우에 제가 35만원 이상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던 물량은 제가 어느 구간에서 잡아드렸던 물량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8만 6천원 이하 상승 초기 자리에서 2차 전지 섹터 수납을 전액의 대장주 엔캠의 경우엔 저점에서 8만 6천원 이하 비중 30% 매집 끝내드렸었습니다. 이렇게 8만 6천원 이하 정말 세력 발바닥 위치에서 매집 끝내드렸던 거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7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던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겨가고 있는 분들은 숫자 1번 문자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위펀으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엔캠 추가적인 낙복 흐름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며 신고가가 갱신되면 신고가 자리에서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매집을 못해서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으시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여유롭게 정말 쉽게 갈 수 있었던 길을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빠르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웹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봇틱스가 실탄 4,000억 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000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봇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산 로봇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끝낸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671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